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벡터와 행렬을 정의하고 연립방정식을 정의한 후에 계수행렬 또 첨가행렬 그리고 첨가행렬의 RREF를 구해서 그래서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지 또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소제곱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선형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선형 연립방정식에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면 바로 그 유일하게 존재하는 해를 찾아주고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같은 알고리즘으로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 최적회를 구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선형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우리는 해가 존재하건 존재하지 않건 또는 유일하게 존재하건 가장 이상적인 최적회를 찾는 알고리즘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최적회는 만약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유일한 해를 갖는 경우라고 하면 바로 그 최적회가 유일한 해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습 간단히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부분이 바로 이 최소제곱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썼던 원고, 그 주니어 폴리메스에서 썼던 원고가 행렬로 딥러닝 따라잡기 또 최소제곱법으로 딥러닝 따라하기, 입문과 도전 이런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썼던 원고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주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에서 정말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의 하나인 최소제곱법을 소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별다방에서 커피,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를 값을 할인해서 싸게 하면 많이 팔릴 것이고 그리고 가격을 정가를 다 받는다 그러면 많이 팔리지 않을 테니까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전에 구매자들과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데이터로 표시하고 나면 대개 그것을 표현하는 이런 흐름, 식, 커브 또는 직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내리면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구매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한 잔을 팔 때 이익 액수가 있으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할인했을 때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많이 팔려서 그리고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그런 걸 추측하기 위해서 이 라인, 즉 커브 피팅, 리니어 프록시메이션 이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이런 데이터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헨리 해성, 돌아갈 때 그런 점들을 통과하는 곡선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추측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것 같은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때 이거에 어떤 비헤이비얼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식을 찾는 이런 문제가 바로 최소제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시에서는 최소제거법 실습을 하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다 만족하는 그런 라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베스트 퍼스블 어프록시메이션, 즉 가장 근사한 즉 AX하고 B의 차이가 가장 작은 즉 AX-B란 벡타의 노름이 최소화시키는 이런 값을 찾는 문제가 바로 최소제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그런 현실 문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부터 이 최소제거법 문제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소개할 것이고 그리고 이 최소제거법의 창시자가 르장드르, 르장드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선형대수학 지금까지 사실은 짧게 거의 한 3시간 안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필요한 선형대수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했는데 그 내용들의 더 궁금하신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선형대수학 입문 강좌의 내용에 대한 그런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번 주 강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